안녕하세요 머리하늘 쇼옹이입니다. 오늘은 올림머리 가이드로 쉽고 예쁘게 올림머리 해볼게요. 천원도 안되는 가격으로 올림머리 가이드 구매하실 수 있고요. 머리 하나를 묶어서 묶은 이로 이렇게 꽂아주세요. 그런 다음에 머리 숱에 따라서 두가닥이든 세가닥으로 나눠주세요. 한가닥씩 잡아서 공간 사이에 머리 넣어서 그대로 이렇게 살살살 빼주시면 돼요. 남은 머리는 그대로 두시고요. 원하는 곳에 꽂아서 공간 사이 머리 넣어서 그대로 빼주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한가닥도 남아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숱에 숱이 적으시면 두가닥으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런 다음에 남은 머리 그대로 묶어주시면 되고요. 이제 머리 벌려주시면 돼요. 남은 머리가 짧다면 머리 빠지지 않게 살살 벌려주시고요. 남은 머리는 안 보이게 숨겨주시고 헤어 악세사리 포인트로 해봤어요. 첫 번째 머리도 응용해서 예쁘게 한번 묶어보세요. 두 번째 머리는 두상 예쁘게 만들면서 머리 묶어볼게요. 밑에서 꽂아주시면 되고요. 가이드는 머리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는데 넣어주실 땐 살짝 느슨하게 살짝만 이렇게 밖으로 빼서 그대로 끝부분만 이렇게 넣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쉽게 빠지거든요. 그런 다음 밑에 부분은 벌려주세요. 벌려주신 다음에 머리 넣어주실 땐 이렇게 반으로 나눠서 넣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하나로 모은 상태에서 넣어주셔도 돼요. 대신에 한 곳으로 머리가 뭉치지 않게만 이렇게 펴주신 다음에 고무줄 하나 더 준비해서 그대로 머리 끝머리 잡아서 묶어주시면 돼요. 원하는 크기 이때 만들어주시면 돼요. 벌리는 대로 모양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헤어 액세서리 포인트로 하셔서 마무리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머리도 예쁘게 묶어보세요. 세 번째 머리는 옆 라인까지 예쁘게 볼륨 있는 올린 머리 한번 해볼게요. 머리 반묶음 느슨하게 묶어준 상태고요. 가이드는 반묶음 해준 양쪽 옆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그대로 머리 남은 머리 반나누서 그대로 한쪽씩 올려서 빼주세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꽂아서 남은 머리 그대로 올려서 올린 머리 가이드 위에 공간 사이에 넣어서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그냥 묶기만 해도 여기 옆쪽 라인이 예뻐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고무줄 한 번 더 묶으신 다음에 고무줄 살짝 들어 올려서 남은 머리 그대로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빼주신 다음에 원하는 볼륨 만들어서 이렇게 벌려주시면서 남은 머리 안쪽으로 넣어주시면 되는데 번의 크기는 너무 크지 않게 해주세요. 너무 크면 잔머리 정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헤어도 응용해서 예쁘게 한번 도전해보세요.